D-240일을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본경선 시작으로 엽니다. 어제 예비경선을 통해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본경선에 나서셨습니다. 여섯 분의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조, 최문순 두 후보님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재 후보님을 포함해서 세 후보님 모두 정권 재창출에 변함없이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함께 시작되는 본경선입니다. 기존의 과거 경선처럼 축제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과 방역 모두에 있어서 후보는 물론 당의 위기 대응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보여주는 그런 경선이 되길 기대합니다. 후보들의 개별 경험이나 역량에만 기댄다면 자칫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뛰어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단단한 팀워크로 민생 회복과 국란 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모든 후보께 당부드립니다. 아름다운 경쟁 속에서 후보의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왜 민주정부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정권 재창출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경선을 계기로 저희 당은 구성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개혁과 진취와 개방이라는 민주당다움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까지 76만 73명의 국민 당원들께서 1차 선거인단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역대 경선 최다 성과입니다. 코로나 한복판인 점을 감안할 때 당초 기대를 넘어선 흥행과 흥행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 경선관리위원회 관계자 모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역동적 변화, 유능한 대응, 감동적 경선을 보여드리고 만들어 나가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은 15일부터 시작되는데 더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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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